좀 비켜주세요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는 장면입니다 비켜주세요 판사님 정말 억울하다 제가 지금 당황해서 잘 알아뵙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판사님 말한 대로 나쁜 마음 먹어서 어떻게 살을 노려서 하나님 앞에서 냉댔고 내가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고생해 내가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돼 가만히 있잖아 너비서 죽어버려야 돼 내가 좀 안 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손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구속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건희다 김건희 구속 같이 깜빡으로 가거나 최원순 구속을 축하합니다 윤석열의 장모가 구속되는 걸 정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건희가 갈 거다 조심히 한마디 했어요 제가 찍고 있어요 구속 축하합니다 최원순 다음은 김건희다 김건희 윤석열도 퇴진되고 가족 다 구속될 것이다 한마디 해주세요 최원순한테 잘가라 최원순 감옥가자 다음은 김건희다 야 썸네일 감옥가자 썸네일 감옥가자 썸네일 감옥가자 최원은 지현대가 갈 거다 네 다음은 김건희다 최원순 감옥가는 모습 잘가라 최원순 김건희 구속 좋고